고객님께서는 열차를 타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옆을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수 출신의 열정 가득한 8인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이한권은 구로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남병원 첨단장기로 진료하는 청평규모의 이한과로 가실 분은 구로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청평규모의 이한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청평규모의 이한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 Diet 청평규모의 이한과로 들어가서 청평규모의 이한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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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